자 안녕하십니까 곽동영입니다 선생님이 만드는 캐스트만 여러분들 꾸준히 보셔도 영어 실력 진짜 금방금방 낼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3월 모의고사 끝나고 좋은 수강평 되게 많이 받았어요 성적 많이 올랐다고 학생들 글 많이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오늘은 그냥 장사 밑천을 하나 왜 그 강사들마다 그 강의에서 여러분들께 가르쳐드리는 필살기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 장사 밑천을 하나 끄집어내려고 하는데요 물론 강의에서 다 가르쳐드리는 거지만 변화라는 게 있어요 변화 변화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3월 학평 영어를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선생님도 29번에서부터 40번에 이르기까지 총 12문제 우리 학생들이 특별히 더 좋아하고 애정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풀어봤는데 이번 모의고사 전반적으로 좀 쉽게 나오긴 했어도 그래도 까다로웠던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봤을 때 개인적으로 제일 까다로운 유형의 문제는 몇 번이었냐 저는 31번 빈칸추론 첫 번째 어휘 문제 31번이었어요 요거 하나 굉장히 짜증났었고 올 정도 그래서 풀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나머지 문제들 같은 경우는 거의 평균적으로 절반에서 맥스 3분의 2 정도 읽고 풀었거든요 근데 전체 걸린 시간 12분 중에서 얘가 거의 한 2분 이상을 차지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기억에 얘가 그래서 31번 문제가 너무 까다로웠는데 31번 그래도 정답은 정확하게 찾았죠 선생님은 기술자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쉽게 풀었는지 여러분들한테 그 기술을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좀 선생님 진짜 장사 미천을 보여드립니다 자 일단 31번 문제가 그래서 왜 어려웠었는지 그거 먼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선생님 아주 쩌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글이든지 여러분들 어떤 영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든지 그 여러분들 선생님들께서 보통 그런 얘기 하실 거야 영어 독해 같은 경우는 지문이 있으면 특히나 추론 형태의 문제들 같은 경우는 전반부에 3, 4줄 정도가 정말 중요하다 요즘에는 특히나 두관식 글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전반부에서 승부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웬만한 문제들은 전반부에서 어느 정도 글의 핵심을 가르쳐 주고 후반부에서 그 내용을 토대로 판단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보통은 어떤 구조로 나오는 게 되게 일반적이냐면 어떤 딱딱하거나 새롭거나 신기한 내용 같은 것들 무엇인가를 던져줘 그래서 서술의 초점 제시를 해주고 서술의 초점 제시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상술을 해줘요 상술이라는 것 자체는 뭔가 어떻다라고 밝혔으면 그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또는 실제로는 이렇다 해서 뭔가 좀 구체적 설명을 넣어주든지 아니면 그래도 부족하다 싶으면 여기다가 예시 같은 것들까지 달아줘서 이해를 시킵니다 이해를 근데 이제 이 글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일단 첫 번째 전반부에 너무 추상적인 내용이 나와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독해를 할 수 있어 문장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그러니까 독해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글 전체에서 이 전반부 부분하고요 정답 선지를 포함한 밑줄을 빈칸을 포함한 이 뒷부분이 극단적으로 연결성이 떨어져요 막말로 이 내용이 완전히 없어도 뒷부분을 100% 이해를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이 전반부를 이해한 것 자체가 후반부 이해에 도움을 안 줍니다 아니 이제 원래 글은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평가원이든 교육청이든 저는 경찰대 사관학교 영어도 많이 하니까 선생님 그쪽 수업도 하는 거 아시죠? 저는 이제 영어 지문 글의 흐름 같은 것들을 되게 유기적인 글들 통일성 완결성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출제하신 분이 저는 명백하게 미스를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다른 지문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미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거든요 정답 근거도 선명하고 글 전체의 통일성이나 완결성 유기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거 31번 이 문제 하나만 유독 그래요 이상해요 이건 내가 일단 해석을 해드리면서 내가 설명을 드릴게 그래서 이 전반부 자체가 후반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아예 안 줘버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상당히 추상적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 정도로 추상적으로 준다고 하면 무조건 보통 뭐가 딸려 나오냐면 예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진짜 극히 추상적인 내용을 준다고 하면 예시를 줘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이 부분에 예시가 안 들어가 예시가 없어요 근데 뭐 예시라고 이런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말을 바꿀게요 구체적 예시가 없어요 구체적 예시가 없어요 근데 웃긴 게 그래서 이게 왜 어렵냐 구체적 예시를 글의 맨 끝에다가 박아놨어요 여기 위치에다가 이 끝에다가 그러니까 예시를 끝에다가 박아놨기 때문에 이 중간 부분에서 아무리 용을 써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 독해 기술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스키마 레퍼런스죠 앞에 나왔었던 내용 중에서 핵심적으로 강조가 많이 들어간 부분들을 적어놓습니다 선생님은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예시 부분을 보니까 이 부분을 토대로 이 부분 내용이 완전히 이해가 뻥 가더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다 읽고 풀었어요 그런데 이 중간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 학생들이 제가 평소 때 얘기하는 엠파시스 리딩 강조 읽기가 되는 친구들 같으면 이 문제를 훨씬 쉽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강조 읽기가 되면 강조라는 건 무엇이냐 예, 글의 흐름 서술 방식 수사법과 관련이 돼 있는 건데 강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야, 영어 단어 열심히 해와야 된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그렇게 안 중요한 것 같죠 근데 선생님이 막 길길이 날피면서 화를 내면서 똑같은 단어를 막 윽박지르면서 영어 단어, 영어 단어, 영어 단어 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뭔가 강조하는 느낌이 느껴집니까? 이런 게 강조예요 근데 글쓰기에서도 강조가 있다?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강조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강조가 비교대조 강조가 있다? 근데 보통은 영어에서는 대조군을 전반에다 깔고 강조군을 뒤에다가 까는 강조가 많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정말로 A하지만 A하지만 나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B라는 점은 너무 좋은 점이야 라는 식으로 비록 뭐뭐 할지라도 뭐뭐하다 무엇무엇이 아니고 무엇무엇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어떤 점이 있지만 하지만 어떤 점도 무시할 수는 없다 뭐뭐하는 동시에 뭐뭐하다 뭐뭐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뭐하는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요 어떤 강조군을 굉장히 강조해주기 위해서 앞에다가 대조군을 깔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러면 당연히 글쓴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뒤쪽에 걸리는 강조예요 뒤쪽에 걸리는 강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조 중이에요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출제자가 진짜 좋아하는 강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심화 유형 독해 강의 들었던 친구들이나 기본 유형 독해 강의 들었던 친구들은 내가 진짜 많이 얘기했을 거야 그게 진짜 이렇게 문제 나오는 걸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눈 똑바로 뜨고 보세요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건데 A였는데 옛날엔 A였는데 그런 게 나중에 B로 변했다라고 하면 이걸 선생님이 강의해서 뭐라고 했냐 야 이거 변화 포인트다 변화를 강조를 할 때는 무조건 뒤쪽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옛날엔 이랬었는데 최근엔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글들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잘 봐야 된다 이거 무조건 문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변화 포인트에서 강조를 주더라고 그래서 여기서도 봐요 우리는 역시 또한 단계적으로 뭐 뭐 해 나간다 라고 하죠 단계적으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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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해 나간다는 얘기에요 변화해 나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지컬한 갭 자체를 없애 나간다 논리적인 공백을 없애 나간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뭐 뭐 했던 것을 give way to 뭐 뭐로 바뀌다 변화죠 뭐로 변했냐면 pre-occupation with correctness 정확성으로 점점 점점 변해갔다 논리적인 공백을 메꿔 나가면서 정확성을 중요하게 추구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래서 얘기 나와요 increasing need도 변화 포인트에서 잘 나오는 부사화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말로 하는 우리의 글쓰기나 말로 하는 이야기 전달 자체가 점점 어떻게 되어 가냐 컨벤셔널 관습적이다 그 얘기에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일종의 관습적인 글쓰기에요 관습적인 말하기고 그래서 무엇과 함께 그러면서 동시에 리터럴한 성격을 갖는데요 점점점 문자 그대로 사실 그대로 사실에 충만한 성격을 갖는데요 정확해진대요 논리적인 공백이 점점 없어진대요 이런 성향하고 즉흥성 또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 창조성 이런 거하고 성질이 어때요 점점 반대되어 간다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변화 포인트야 변화 포인트 근데 이제 나는 여기까지 읽고 변화 포인트라는 건 알겠는데 문제가 뭐냐 이해를 100% 못하겠더라고 이해를 100% 이게 뭔가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긴 해 근데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일까 뭔가 변화가 왔었는데 근데 이제 마지막 예시를 보니까 아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100% 알겠더라고요 By now 이런 것들 또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과거에는 어쨌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변했다 이런 것들 변화 포인트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이렇게 된다는 거야 우리는 알아 이제 이제 알게 됐어 옛날에 몰랐는데 That a star 별이라는 거는 뜨거운 가스로 가득 찬 어떤 덩어리예요 어떤 공간을 둥둥둥둥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이런 게 별이야 그런데 뭐하는 대조적으로 이게 이제 비교대조에서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예 어휘입니다 대조적으로 얼마나 좋아? 비교대조예요? 우리가 아주 순진무구했었던 그런 단계가 있었죠 어렸을 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변화 포인트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웬 그때 우리는 인지하고 있었어요 다음과 같이 말할 정도로 Look! 자 봐라 저 별은 마치 뭐 같아? 줄기가 없는 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지 얼마나 창의적인 표현입니까? 창의적인 표현에서 뭐로 변했어요? 정확한 표현 논리적인 오류가 없는 표현 이런 것들로 변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별을 딱 보고 즉각적으로 우리가 와! 저거 뭔 거 같아? 그리고 우리가 직접 이런 표현들을 만들어내죠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단어를 보니까 즉흥성이라는 단어하고 근원성 직접 뭔가를 만들어낸 거죠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아하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은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어찌 되었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소실되고 없어졌다 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정답선지가 깔끔하게 정확하게 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변화 포인트구나 근데 나 이 내용으로 사실은 변화 포인트라는 건 알았지만 100% 처음에 한번 빨리 읽을 때는 이해 못했었어요 처음에 일순환할 때 근데 뒷부분 보니까는 변화 포인트가 나온단 말이야 추이 깊게 봤지 그리고 나서 종료했더니 이제 이해가 가는 거야 아하 이게 변했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이해가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번 선생님이 지금 풀이하는 방식을 보면 선생님은 애초에 변화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사람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시를 보고 느낌으로 푸는 사람과 차이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날 수밖에 없지 이전 단계에서 이후 단계로 어떻게 달라졌는가 옛날엔 뭐가 있었고 지금은 뭐가 없어졌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은 뭐가 없어졌다 지금은 뭐가 없어졌다 즉흥성과 근원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렸다 이게 이제 정답선지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변화하면 항상 나중이 중요하다 보통 선지가 여기서 걸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넘밀히 비교되죠 나는 그래서 이런 단어 뜨면 이런 단어 뜨면 설레요 여기 이제 뭔가 나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런 강조적인 표현 같은 것들이 문맥적 강조가 쫙 들어가면 그 문장들은 주의에서 읽는 거야 주의에서 네 차분차분히 읽어보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렇구나 오 그렇구나 이것도 선생님 변화네요 그렇죠 얘도 변화네요 네 맞습니다 become increasing me 어쩌고저쩌고 된다 이것도 변화 네 다 변화 변화천지네요 근데 이걸 못 읽는다 그러면 독해가 훨씬 더 어렵지 이게 변화 강조 읽기 중에서요 그 중에 하나예요 변화 포인트 근데 서술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비교되지요나 변화 같은 거는 잘 나와 상당히 잘 나와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 글을 처음 시작할 때 이 영상 시작할 때 이 문제를 왜 까댔냐면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는 상세한 해설을 그 해설 강의에다가 다 올려놨으니까 상세한 해설이 필요하시면 그거 클릭해서 한번 보셔요 그건 전문장 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게 선생님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면 메뉴 중에 맨 마지막 부분 보면 해설 강의 메뉴가 있거든 해설 강의 그거 클릭해서 보시면 제가 실전에서 푸는 그 사고 흐름 그대로 풀어놨어요 금방 금방 어디까지 딱 읽고 정답 큰 거 100% 잡아서 딱딱딱딱 넘어가야 되나 그래서 이거 이미 해설 강의를 보셨던 분들도 이거 한번 보시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이미 보셨던 분들도 딱 넘어가야 될 때 고수들이 어디에서 넘어가나 이거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오신 김에 수강편 같은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이거 선생님 영업을 좀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선생님이 아까 그래서 욕을 했냐면 앞부분을 한번 봐봐 해석 한번 해볼게 8살 정도부터 해가지고 대략 그쯤부터 해가지고 16살 정도를 거쳐가면서 우리의 매뉴얼 덱스테리티라는 말은요 손으로 하는 조작과 관련된 어떤 솜씨예요 조작과 관련된 손을 조작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솜씨니까 우리말을 굳이 안 된다고 하면 손재주거든 손재주 즉 8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6세를 거쳐가면서 손재주 자체가 has strengthened 라고 하면 이 스트렝스는 타동사로도 쓰지만 자동사로도 써요 그러니까 목적을 지금 따로 안 받은 거야 점점 쭉 강의적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손재주 자체가 굉장히 좋아하죠 손재주가 발전해 그럼 서술의 초점이 손재주인가 보다 난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뭘 통해서?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통해서 지속적인 증가를 통해서 동명사 부사가 꾸며질 수 있죠 무엇에? 눈하고 손의 협동 그러니까 눈하고 손이 협동이 돼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배드민턴을 이렇게 탕 치는 것처럼 눈과 손의 협동이 돼야 우리가 무엇인가 신체 활동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할 수 있게 돼 근데 여기서는 손재주라고 했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서 뭔가를 막 이렇게 만드는 것 글을 쓰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손재주 자체가 굉장히 발전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면서 눈과 손 자체의 관계 자체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 정도 도식화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상당한 증가 발전이 있어요 핸드라이팅 손으로 뭔가를 쓰는 기술 관련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글쓰기 손으로 하는 글쓰기 자체가 발전하고요 우리는 마스터리 완숙 경지를 얻게 됩니다 뭐에 관련해서? 언어의 기술 관련해서 그래서 언어적 기술 자체가 올라간다는 거야 근데 이 글에서 뒤쪽에서 쫙 넘겨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점점 어떻게 되냐? 언어적인 기술이 발전되면서 무엇인가 공백 관련된 부분이 없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논리적이고 정확해지고 하면서 블라블라블라 끝까지 타고 가요 근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야 그러면 전반부에 손재주 관련된 얘기 왜 한 거야 여기서 어? 전반부에 손재주 관련된 얘기가 여기 왜 들어가냐고 뭐에서 필요해가지고 근데 필요 없는 내용이 가끔 독해에 들어갈 수도 있긴 있지 사설 모의고사 같은 데서 들어갈 수 있지 아니 곽동영이 출제를 했다면 이런 거 들어가서 좀 봐주세요 문제 못 내니까 나는 까대는 것만 잘하고 입만 살았지 문제를 출제한다고 하면 그래도 교육청이나 평가원 문제들은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야 솔직히 말해서 근데 나도 그러니까 내가 이보다 잘 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좋은 문제들인데 아니 근데 그래도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이런 것들은 좀 그렇지 전체의 완결성 너무 떨어지잖아 왜냐 없어도 되는 내용은요 여러분 영어 지문에서 안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 어떤 내용을 요약을 하고 다듬어가지고 글을 써주시잖아 그러니까 완결성 관련된 부분에서 굳이 여기서 손재주 관련된 부분이나 글쓰기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이 뒤쪽에 나와 있는 언어적 기술이 발전이 된다라는 말하고 굳이 필요성이 없는 내용이거든 예를 들면 이렇게 해버리면 돼 8세부터 16세를 거치면서 언어적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된다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따고 그 중간 부분 다 삭제해버리고 바로 뒷장에 붙여도 이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야 보통 근데 전반부에서 어떤 정보를 얻어야 되니까 여기 핵심적인 정보나 아니면 예시를 준단 말이야 두 가지 그리고 이거 글 종류가 문학이 아니잖아 그죠? 설명문이란 말이에요 실용문이고 근데 이렇게 주면 어떡하나 눈과 손의 협동 코디네이션이 뭔 상관이야 뒤쪽에서 문제 푸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 어려워요 군더더기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초점 맞추고 읽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서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불만은 The whole vision이 뭡니까? whole vision이 여기서 whole vision이 뭐야 이건 분명 시력은 아니겠지 완전한 전체적인 여기서 비전은요 보통은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상상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상상 보통 그런 단어로도 많이 쓰지 근데 정확하게 영역적으로 따져보면 시력이라는 뜻도 있는데 또 다른 뜻이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그린 그런 모습들 전경, 광경들 이런 것들을 보통은 비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막 무엇인가 있는 것을 바라본다기보다는 머릿속에 뭔가를 떠올리는 이미지를 보통 비전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게 뭐야 이게 근데 굳이 따지면 이런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한 것과 반대로 상상해서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어떤 이미지 이렇게 하면 또 맞아 왜냐하면 뒤쪽 예시를 보면 아 저거는 마치 꽃과 같아 내 머릿속에는 꽃처럼 이미지가 떠올랐다는 얘기거든 내 생각에는? 내 마음속에는? 내 마음속에는 꽃인 것 같아 그러면 그거를 비전이라고 또 받는다고 쳐봐 근데 홀은 뭐예요? 그럼 또 근데 이렇게 주려면 이렇게 주려면 아 예시를 하나 달아줘야지 이 예시가 중간에 들어가야지 중간에 들어가야지 예시 위치가 중간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걸 끝빈칸으로 놓았으면 내가 박수 쳐줬어요 그러면 진짜 괜찮은 문제예요 근데 애초에 이렇게 해놓고 이해를 못하게 만들어 놓고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추상적인 내용도 실컷 나오고 예시 마지막에 갔다가 찍 달아주고 이거는 악의적으로 약을 올리는 건가 싶더라고요 3분의 2 정도 위치 될 때까지 여기까지 진짜 예시 하나도 없이 가다가 추상적인 것만 던지다가 여기 끝에 딸랑 달아주면은 어차피 다 읽고 풀어야 되는 건데 읽고 풀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걸 의도를 했을까 출제자가 그래도 이거 전반부에 헛소리한 거는 이거는 용납이 안 돼요 원래 그런 글은 그렇게 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비판하는 근거는 뭐냐 빈칸 추론 3점짜리 문제 한번 봐봐요 이거 뒤쪽에 있는 거 예시 막 처음부터 해가지고 딱딱딱 그 일본 신호등 관련된 문제 한번 봐보라고 얼마나 좋아 완전 깔끔하죠 그게 이해가 잘 가는 게요 여러분들 그 지문이 쉽다기보다는 중간중간 실제 사례 예시가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근데 이거는 깔끔하게 추상추상추상추상 블르블르블르르 야고루지 메롱하고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운 거지 여러분들이 멍청해서 이거 독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다만 이걸 답을 찾을 때도 끝까지 파고들어서 마지막 예시에서 변화를 잡았다면 당연히 맞을 수가 있는 겁니다 1, 2, 3, 4, 5번 어휘 자체는 그래도 쉽게 줬으니까 그래서 비교대조라고 하면요 어차피 비교대조라고 하고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 성질 자체가 반대라고 했으면 네거티브한 어휘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로스 같은 단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리커버리 같은 건 절대 들어갈 수 없을 거 아닙니까 무엇인가 손실이 돼야 반대지 무엇인가 있다가 없어져야 반대가 되니까 그래서 비교대조 성향 갖고 있는 어휘라고 하면 1번밖에 없어 그렇게도 볼 수 있어 강조 읽을 수 있으면 알겠습니까? 결국에는 변화 포인트예요 변화 포인트 그래서 어디서 뭔가가 나왔구나 이걸 딱 잡는 게 그 강조 읽는 포인트 자체가 어휘적인 강조 말고 문맥적 강조로 잡을 때가 한 대여섯 개 정도 있는데 실제 독해에서 그 강조 포인트 알면 도움 되게 많이 돼 제가 캐스트 찍을 때마다 계속 얘기해 드리니까 제 강의를 안 들으셔도 캐스트만이라도 한번 정독을 해보셔요 그거는 시간 얼마 안 걸리니까 그리고 우리 수강생 제자분들 질문 많이 하셔가지고 여기 병행해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해드리면요 선생님이 제로백 시리즈가 이렇게 구문독해 기본 유형 독해 심화 유형 독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다음 단계 강의들은 뭡니까? 라고 하면요 기타 유형 독해가 하나 있어요 기타 유형 독해는 이제 밑줄 친 부분 의미 어휘 추론 요약 그리고 무관한 문장 이렇게 해가지고 4개 차, 중요, 유형 다루는 강의고요 업법 유형 독해는 업법 문제만 평가원, 교육청, 사관학교, 경찰대까지 다 모아가지고 업법 문제만 한 몇십 문제 이상 풀어보는 실전 업법 강의를 하나 할 거예요 이 구문 듣고 나서 업법 꼭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실 수 있게 2단계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심화 유형 독해 라이트는 제가 심화 유형 독해 강의를 해봤더니 이게 3.킬러만 모아놓은 빈순사비거든 학생분들이 꽤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2학년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빈순사업을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2점짜리 빈순사업을 모아서 고3 기출 2점짜리 평가원 빈순사업을 강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이 저는 NJ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 이렇게 이제 두 과정만 남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교재 준비하면서 강의 교환자국 구성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풀커리로 따라오시는 제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약점이 어디 있든지 간에 스키마 레퍼런스하고 엠파스 슬리딩 같이 가면요 좋아요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같이 한번 올해 파이팅해서 성적 한번 끌어올려 봅시다 지금 후기 게시판에 있는데 막 3,4등급대에서 시작해서 1,2등급대 넘어간 친구들 많이 있어요 영어는 금방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조금만 투자해 주세요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투자해 주시면 영어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네 좋습니다 넘어간 시상자 3,4강 конечно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